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작업실을 예쁘게 꾸몄어요. 제일 예쁘게 나오는 배경이 어딜까 하다가 여기를 골랐는데 좀 위에 부분이 찍히려면 제가 높이 가있어야 돼서 지금 의자 두 개를 쌓아놓고 앉아있어요. 뜨워! 오늘의 보통 일은 팝아트 리터칭입니다. 오랜만에 팝아트 리터칭하죠? 오늘 리터칭은 뷰티 유튜버 홀리씨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해요. 제가 홀리씨를 팝아트 리터칭을 하고 그 리터칭된 그림을 토대로 홀리씨가 또 메이크업을 하게 됩니다. 콜라보 영상을 처음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제가 콜라보라니. 홀리씨랑 콜라보로 하게 된 계기는 언젠가 한번 영상을 잘 보고 있다고 구독자라고 연락을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 뭔가 프로필 사진이 눈이 익어서 봤더니 저도 아는 유튜버이시더라고요. 저는 홀리씨를 티비에서 제일 먼저 뵀어요. 엄마도 못 알아보는 성형 메이크업 하시는 분으로 케이블 방송에 나오는 걸 처음으로 뵀었어요. 그래서 아 감사하다고 저도 영상 잘 보고 있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오고 가다가 제가 되게 충동적으로 요청을 드렸어요. 되게 당황하셨을 수도 하고 곤란하셨을 수도 있는데 흔쾌히 생략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콜라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뷰티 유튜버 분이랑 콜라보를 하는데 제 얼굴 참 그러네요. 자꾸 나한테 쌩얼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큰 상처예요. 뭔가 것들을 다 찍어버렸는데 쌩얼이세요? 순진한 그랑들. 착소리 그만하고. 오늘 법아트 리터칭 그럼 보실까요? 광고! 벨는 존한 텐데요 وال sang Writing 오늘 리터칭 재밌게 보셨나요? 폴리쉬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고 강렬한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리터칭하는 저도 굉장히 재밌었답니다 폴리쉬의 메이크업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주시거나 아니면 위에 아이박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번 동안에 뵙도록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